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다 그죠 첫번째 과목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 보면 다음은 ABC의 요인으로 각 2수준이다 그죠 수준이 2개죠 수준이 2개 즉 뭐냐면 제로수준과 1수준 높은수준과 낮은수준 뭐 B도 똑같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낮은수준이 있고 높은수준이 있고 C도 똑같은거죠 낮은수준과 높은수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8조 2의 3성령 이 의미는 뭐냐면 2라는거는 우리가 수준수죠 수준수를 나타내는거고 3이라는거는 요거는 요인의 수를 얘기한다 그죠 요인의 수 그래서 수준은 제로수준 낮은수준과 높은수준이 있는거고 그리고 요인수는 A와 B와 C 이렇게 해서 3개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A의 변동 요걸 구하라 이런 얘기다 그죠 실험계획법 첫번째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요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이제 첫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거냐 아니면 요렇게 조금 우리가 평양에 풀 수 있는거냐에 따라서 시험에 아마 합격률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의 변동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A의 높은수준과 낮은수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거죠 그러면 S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총실험해수라 그랬죠 총실험해수니까 둘의 여섯 여덟 그러면 8분의 1이 될 것이고 총실험해수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요기에서 높은수준 마이너스 낮은수준이니까 높은수준은 여기 보면 A1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깐 A1 생각하시면 되겠죠 A1은 높은수준이 10, 7, 8, 4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10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4 이렇게 되어있는거고 높은수준에서 낮은수준을 빼주면 되는거니까 낮은수준은 0수준인 2, 3, 8, 6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2, 3, 8 그리고 6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이거의 뭐 우리가 변동이기 때문에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4번 3번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의 3성형의 교락법에서 인수분해식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요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기에서 얘기하는 2라는거는 수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거고 3이라는거는 요인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거다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락법에서 인수분해식을 이용을 했네요 그죠 인수분해식을 이용해서 단독교락을 했습니다 단독교락이라는거는 블럭이 두개로 나누어지는걸 우리가 단독교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설명중 털린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털린걸 찾는 문제였고 블럭이 두개로 그죠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해서 두개로 나누어지는걸 우리가 단독교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블럭을 두개로 나누었을 때 1을 포함하는게 있고 포함하지 않는게 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1을 포함하지 않는 블럭을 주블럭 아니죠 1을 포함하는 블럭을 우리가 주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틀린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세번째 보면 주요과 A를 블럭과 교락시키면 A를 블럭과 교락을 시킨다 그죠 그러면 2에 3성형이니까 A를 교락시키면 인수분해식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1 그리고 B1 그리고 C1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즉 뭐냐면 요인의 수가 3개라고 했잖아 그죠 요인의 수가 3개니까 A B C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 있는거는 뭐냐면 우리가 A를 블럭과 교락시켰기 때문에 내꺼는 마이너스 1 남의꺼는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A를 교락시키니까 내꺼는 마이너스 그러면 B나 C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거죠 이걸 풀면 되는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게 되면 A B A 이렇게 된다 그죠 A B가 있고 플러스 A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네요 한 단계를 더 그치면 되는거죠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면 C를 일일이 다 곱해주면 되는거죠 그러면 A B C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A C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B C가 된다 그죠 C를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A B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1을 곱하니깐 플러스 A가 될거고 마이너스 B가 될거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블록을 두개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죠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A B C 요거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 C가 있고 또 플러스인게 A B가 있고 A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블록 1은 1이 포함되는 거니까 1은 요거 요게 1인거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부분이니깐 마이너스 부분이니깐 1이 있고 그리고 B가 있고 마이너스 부분은 1 그리고 B 그리고 C하고 B C가 있다 그죠 그리고 C하고 B C 맞죠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A B C 그리고 A C 그리고 A B A B 그리고 A 맞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블록과 교락시키기 원하는 효과에 마이너스 1을 붙였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내 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효과에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인수분해를 풀어서 플러스 군하고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하고 두 개의 어떤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단독 교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을 포함하는 즉 여기 1을 포함되어 있죠 요걸 1을 포함하는 걸 두 블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답은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털린 거는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4ve